지금 이거 뭐 만들려고 하는 거야 벌써? 뭐라도 만들어 가야지. 근데 친구 몇 명 오냐고. 그때 두 명 왔으니까 나도 조금만 부르려고. 우리 나 나온 드라마 봤어? 거기 아는 사람 혹시 없어? 소연이 알아 소연이? 여자를 부르겠다고? 남자만 부를까? 뭐 남자 한 명이 여자 다섯 명 부르는 거 아니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근데 네 명이서 먹을 거면. 네 명? 두 명 부른다면서. 응. 아니야? 두 명 부를 거지. 더 불러? 더 불릴 것 같은데. 울 쓰는 사람 다 오라고 그러는 거야. 화채 좋아해 남편? 응? 화채 좋아하냐 친구들 연락하네 정신이 없구만. 다 오라고 막 지금 부르고 있구만. 아 운대. 아 운대. 우리 로맨스 피로에이션 대학을 다. 오늘 캠핑몰고 다신 안 갈래? 평생 다시는 안 갈래? 아 운다며? 너무 많이 부르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만 딱 오라고 그랬어. 어? 근데 연기자들은 많이 모를 거 아니야 진영이도 만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근데 우리 캠핑 가서 뭐 해? 어 그런 거 아니야? 캠핑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아무리 우겨봐도 그런 거 하잖아요. 수건 돌리기 하고. 저기 저기 개똥보단. 이런 상황은 아니야. 어머. 어머. 나 지금. 아 몰라 나 긴장했나봐. 나도 지금 발에 팔꽃이 망했어. 게다가 좀 낯선 게다가 또 연기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여배우들 얼마나. 근데 이거 봐줘. 근데 여보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화채. 진짜 나 화채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나 화채 완전 잘하지. 진짜? 진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이상. 아 그럼 날 믿어봐.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드는 게 뭐지? 아니 뭐 화채가 별 거야? 그럼.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뭐 화채 폭발하는 건데 아니고 여기 뭐 하는 거야. 안 되면 숙뺐네.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여보 수저로 파는 데다가 수저. 아니 칼로 이렇게 덜어내면 되지. 꼼꼼하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드세요. 왜 그거를 막 어렵게 가려고 해. 약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근데 이게 뭐 보기 좋은냐? 아 봐봐. 어? 위험해. 이렇게 자꾸 내놓고 있으면 또 콱. 자꾸 내놓고 있으면 또 콱. 아유 뭐야. 이 음악 뭐야. 아 너 브리풀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한 때네. 다 저런 거예요. 입에 뭐 들어가면 되게 이뻐 보이고. 자기가 먹을려고 먹은 거꾸만. 맛있어?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분 좋아 죽겠지. 그게 아니라. 나 이상하게 진영이랑 같이 있으면 별거 아닌데 되게 웃겨. 뭐야 나. 내가 웃겨. 아니 그냥 수박 먹는 데 웃겨. 어머 왜 저러셔. 아 수박 사는 게 뭐가 웃겨? 뭐 있지. 네 그럼 이건 내 취미 닿았으니까 이거 안 돼.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침 닿아가지고. 여기다 섞이면 썩어. 안 썩어. 아 진짜 썩을까 봐. 참 썩기도 하겠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을 엄청 웃기게. 누가. 내가? 되게 재밌게 살자. 싫어. 웃기다고 하지 마. 예쁘다고 해. 섹시해. 아하? 아하? 에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네. 에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네. 이렇게? 뭐야 친구들 몇 명 온대? 하준이 출발했대. 어? 오우. 아니 뭐 꼭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출발을 해. 출발. 아니 우리 화채도 만들어 가야 돼. 하준이 이제 홍대니까. 정확하게 눈을 입어봐.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이다를 부어. 아? 콸콸콸. 자침 없어. 이거 완전 그럼 살찌겠다. 화채가 원래 살쪄? 아 진짜? 그럼 여태까지 화채는 이렇게 다 사람들은 만드는 거야? 그럼. 되게 우유라는 거야? 네. 표정이. 이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눈, 눈, 눈빛으로. 아 그래? 눈때 중으로? 뜨거워요? 왜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뭐해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여보 뭐야? 습격. 동생 중에 만드는 그 기억에 불고 있었어. 이거 남은 거 살짝만 먹어봐봐. 어? 하채 맛이 나. 어? 하채 맛 나? 어? 하채 맛이 나. 잠깐만. 잠깐? 하채 맛이 나. 왜 저렇게 웃겨? 하채 맛이 난다고. 아니 왜 이렇게 좁, 좁 seine. 안 돼 하고 있잖아? 하채워서 사채가 했는데. 진짜 막 먹는 거든. 맛있어, 맛있어. rated. 맛있어. 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하하. 정말 말도 안 된다, 진짜. 우와.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걸 봤는데, 완전 막 만들었 allow 끝났는데, 맛있어. 진짜로 이거는 요리의 신인 거거든. 여긴 이제 요신, 요신. 아, 요신, 요신. 그러면. 퍼펙트. 먹어보고 싶어. 근데 거기 가서. 정말 맛있어요. 그거 뭐야? 머쉬멜로지롱. 이거 거기다가 꼭 먹자. 나 할 수 없어 타줘. 맛있죠? 진짜. 참치. 햄. 포도도 싸가자. 어, 친구들 죽 갖다 줄까? 아, 잠깐만. 버섯죽도 맨 처음에 나 먹을 건데. 술술? 술이 들어간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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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많이 해봤나 봐? 안 해봤는데? TV에서 봤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투애니원샷. 신난데 술 때문에. 술 넣을 생각하니까 신이 났어. 신났네. 오케이. 됐어? 어머, 얼추 됐어? 가자! 오! 내 친구들 만날래니까 좀 긴장돼? 오빠는 내 친구들 만날 때 어땠어? 완전 긴장돼. 그렇지. 아, 그렇지. 아아! 오빠의 최측근 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고 지인분이랑 같이 캠핑을 가는 거였잖아요. 좋으면서도 약간 좀 부담감? 이렇게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누구누구와? 지금 3명. 어? 3명, 여자 3, 남자 1명. 오빠랑 키스신 했던 분도 있어? 있어? 있지. 있어? 야, 대단하다. 정음이 언니랑도 무슨 키스 했어? 원래 한 작품을 하면... 무슨 키스하고 다녀? 원래 드라마 한 번 하면 키스신이 꼭 한 번 있더라고. 사극에 그냥 장군으로 나가라. 사극하면 남자밖에 안 나와. 그래, 사극을 해. 그럴까? 어. 다음부터는 꼭 사극만 해야겠다. 사극해, 다음번에는.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성현 씨도. 네. 승하 씨도. 비립박스? 비립박스? 이쪽도 비립해가지고. 이쪽도 긴장하고 있었네요. 근데 누래는 알아? 사람의 박스. 틀어놓자, 틀고 우리 춤으로 환영해 주자. 야,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또 오른다고 달려가지고 너무 고맙다, 진짜.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냐면 엄청 기대에 차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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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 어? 너네들 어딨지? 아,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어, 나 있어, 있어, 있어. 긴장되겠다. 나 은근이 낯가려놨네. 어떡하지? 우리 춤춰서. 노래 나왔어, 노래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안녕하세요. 지금 사랑의 밧데리 듣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일종 드림을 하고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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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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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줄게. 내 분인이야? 내 분인이야? 내 분인이야? 내 분인이야? 내 분인이야? 안녕하세요. 이쪽은 나 같이 높이 갈 수 있으라고 한 번 해봅시다. 어, 봤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애기 낳았어. 어? 애를 저렇게.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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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렁. 애를 그렇게 매달 보면 어떻게 해, 오빠? 우리 이름은 김이라고 얘가 너무 울어서 오늘 좀 밧데리 좀 빼놨어. 오, 아홉. 그 안 cigarettes. 처럼, 한 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와서 뭐 feder되냐고 네 Gramsons이 흥분이 한 거 같아요. 아니, 이제는 제가 또 밧데도 한명이 할 거에요. 이제는 웃음이, 저는 웃음을 다 하고, 너무 잘uela. 저기, 왜? 그런데, 진짜? 걷는 잘 모르겠지? ми사용, 이 녀석들이 한 번 해 resur다. 내가 원래 한 번 해봤는 게 없다고 해서요? 네, 좋겠지?